고마떼기? 잠깐만 잠깐만 내가 손 떼면 내가 떼야지 이게 아니 아니에요 언니 생각보다 더 역겹다 아니 자각도 역겹다가 뭐예요 왜 주장해요 그렇게 자기 생각을 다가오는 순간 여름이야 너무 더워 대박 대박이야? 너무 습해 일단은 그럼 용도 간격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해보자 딱 들어와 주세요 내가? 일단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안 되는데 오늘 하트였어요? 아니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해서 표정이 많이 일그러지네 여기서 손가락만 살짝만 줘서 하트로 한번 가보자 얼굴이 저렇게 쓰네 하트 좀 그러면 안 해도 되고 싫어 맞아 빨리 말해줘 우리 5로 할게요 다시 이거 5로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보고 봤을 때 우리 악미도 그렇고 댄서분들도 그렇고 표정 변화 표정 얘기 근데 이렇게 할 때 자꾸 오빠가 보여서 좀 기분이 그래? 네 기분이 그래? 귀여운 표정이 잘 안 나와 창현이가 잘 가려줘도 될 것 같아 얼굴을 얼굴을 이렇게 아예 다 가려줬으면 좋겠어요 오빠한테 괜히 좀 약간씩 건드리면서 약간 까보네 제 낙이에요 애기야 애기 다시 해볼까 얘들아? 5, 6, 7, 8, L, O, V, E, L,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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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 해줘야 돼 가지러 눈이 맘아도 알 사서 땀따딴 아 쿵, 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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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 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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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 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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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.. 뚱뚱, 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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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.. 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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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 우야! 너무 가까웠어 방금 찬혁 씨는 눈을 피하지 않네요 난 솔직히 가까운 게 좋거든, 찬혁이랑. 어, 근데 노래를 못 할 것 같아. 아, 노래가 안 돼? 조금 힘들 것 같아. 근데 방송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우리 서로 감격 좀 두자. 깜짝 놀랐네. 깜짝 놀랐네. 가까운 게 더 재밌긴 해. 재밌었어요? 어. 정말요? 가까운 게 더 재밌긴 해. 난 공포였는데. 어허. 해보자. 노력해보자. 자막 제공 및 자막 기상캐스터 배혜지 클리어IC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